힘 빼고, 힘 빼고, 힘 빼고, 힘 빼고. 준비, 시작! 스톱 모션, 지금. 자,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자,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아, 이렇게 해서 손소방이 움직인 걸로. 자, 그러면 우리 최강의 뽑아야죠. 아, 안 되면 안 되겠는데요, 이거? 해야 되는 거죠? 네. 네. 자, 준비. 자, 힘 빼시고, 준비 시작! 함사방 조금. 방 조금. 방 조금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됐어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잘 생각해야겠다. 진짜 거하게 사왔어 이거 그리고 남서방 님이 내셨어요 아... 왜? 주머니 뿔룩 하시던데 아 제가 지가... 잠깐만 맞지? 잠깐만 맞지? 자체문데 근데 이걸 갖다 드릴 수 있는가? 와 이거 뭐예요? 근데? 족발 이거는 뭐예요? 와 3세 오우 아 잠깐만 잔까지 가져오셨네? 이게 뭐예요? 진짜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라고 그러지? 이게 뭐예요? 이런... 이런... 상세수예요 야 진짜 좋다 아 우리 두 분 가신 동안에 발 씨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? 누가 1등일 것 같아요? 삼서방 님? 누가 꼴등일 것 같아요? 너? 라이벌 라이벌 지금 조심스럽게 꼴등이 챙기고 있잖아요 진짜? 정말 왜... 된장 깔고 있잖아요 진짜 기운 없어 두 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? 아니 나 너무 깨끗어 송현 씨 두 분 한 번 해봐 왜요? 장모님 부부여 형 씨름이라도 기회 주는 거 지워하네 지워하네 자 힘 빼고 하나, 둘, 셋 이상해 또 뭐 감상해 왜 이렇게 아프진다고 잠깐만 야 야 어? 야! 또 왜 그렇게 아퍼? 빰, 깝, 깝 저 사람은 신현준이라도 1랑 3 2 아 안쓰러워 1 아 내가 어디서 1 아 내가 어디서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돼? 아 이제 뭐 아니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게? 벌리는 게?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속... 아우 아 나 야 이거 자연스럽게 스텝이 되네 여기 딱 빼고 버티라고 아이고 나랑 한 번 해 나랑 한 번 해 아 난 벌려, 여기 잡고 빌려 버티라 잠깐만 하나, 둘, 셋 아! 둘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못한다 포드 붙은 거 아니에요 입도 차도 추나려고 우리 애기야 잠깐만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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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야 최대장으로 넣었다고 그래요 이 취득이 어디냐는 거야 수정파 수정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맛있는 술을 만들었잖아 오 젓가락으로 빠져 젓가락으로 빠져 나무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그럴 게 없겠네 수정파 아니에요? 예 눈으로 예 눈으로 오 안 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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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 젓가락으로 따지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왜 병 위에다 이걸 올려놨어? 아 이게 그 녹차를 먹다가 차 받침대가 있잖아 그래서 탄주도 받침대에 올려놔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받침대가 없잖아 얘 말고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해골한테 그럼 그전에는 그런 걸 하신 분이 없었나요? 예 없었어요 다 그런 것 개발하셨어 성우부동교 창시자시네요 창시자 다 좋은데 오늘은 성우봉송 안 할 거야? 야 이거 뭐 생활정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기술자 뉴스킬 뭐 어렵지 이게 한 단계 윈데 이거는? 이게 한 단계 윈데 이거는? 응 원래 원래 아 이게 술이다 야 거꾸로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세? 술이 안 세? 와 밀어요 이렇게? 아 그게 어렵다니까요 오 오 오 와 와 이런 걸로 박수를 쳐야 돼 모르겠어 잘했다고 치는 게 아니고 아 먹었구나 이렇게 확인 네 확인 저는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디서 얘기 짜렸다는 소리가 나 그래서 벌떡이 나와서 박수치고 또 자야 이제 우리도 한 달씩 줘야지 아 그래요? 네 이거 봐 힘들어요 그럼 왜 다 이거 누가 받침대 해주려고 받침대 그러면 안 쓸 거 같아 함서방님 드시게 하는 함서방님 술 잘 못 드시잖아요 술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이게 입에다 딱 대기가 쉽지 않더라